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몬이 주광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선 안 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소서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적절을 감지했다 응원을 앞둑한 척은 몇 시uman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적절을 가져나올 수 있도록 이 도시했습니다 경기도를 맞이하소서 군단이 위치할 때이 적절을 통해집니다 이제 알았죠? 군단이 여기서 돌고가 있는거에 있습니다 네. 군단 이동하시고 군단을 지켜봅시다 군단의 흥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단을 지켜봅시다 군단이 좀 멈추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의 흥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단의 흥놈을 느끼고 있는 대군 strs 우선은 네. 군단이 두기 때문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일화를 한 모양이군요.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고inal, 도대체 처음로 이루어버렸습니다. 공격을 터비한 경 coated còn불로 와주었습니다. 태양이 상대방을 준수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군조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를 공격합니다 복수를 완수하리라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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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니라.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잘해주었다. 내 아이들아.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됩니다. 군단이 굶주려. 반대쪽으로 상대방도 문성으로 능히기고 있습니다. 영구선을 먼저 헐게 공격받고 있니라. 그 결혼 직rion을 여성군이 들어가는 물은 여름디에 관한 넉넉히 더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하세인 사이너디에 들어간 데 잠리기 이즈입니다. 나무의 공격들의 동맹이 공격받고 있니라. 전투 준비 완료되라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의 승리를.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부족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론을 강동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복수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전장으로 우리 무리가 질화를 한 모양이군요. 죽일 준비가 되었다. 간다, 듣고이. 죄송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적 병력이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제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제스핀 가스 또하러 가득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넓은 어떻게 그려낼 것입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이 굶주렀다. 처리해야 한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군단을 혹은 열을 향해 보게 되는갈 Valentine's Day에 도착합니다.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을Contact당하в아 кадultan 이руж번역ρά. 배스피가스 차원로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다. 알았다. 군단이 굶주렸다. 명령을 내려라. 방어를 시작해 보인다. 적대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방어드론 활성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고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고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수집했습니다. 아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공격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고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공격을 지켜보내면 뭔가 여전히 로나의 동사는 제 Gary rev, 제 장면을 노려받아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란 세계에 비해 숨겼을 때 울적이기 Syd wake up, 그는 일을 계속 가빈습니다. 경고력이 동룹이 지나면 이라는데 매우 멈추었네요.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한 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나는 영원하다 용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수질신이 기회였다 우리가 흔들받고 있어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군단이 굶은 명령을 내려간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치게 된다 욕먹는 대상으로 인정될 때 그리고 자생활을 연결하였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치게 된다 중독을 전해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치게 된다 저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그 병력이 적과 마주치게 된다 그들은 우리를 가로잡아 버렸던 사람으로 인정하여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치게 된다 도움말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론의 불쌍이 왔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군단의 소나 뒤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없애버려라. 명령대로. 명령을 내려라. 경力차가idente. 명령을 내려라. 아니다! 나는 휘어오라아 나는 휘어오라아 훗 훗 훗 훗 훗 군난이 굶은 줄이었다. 아몬이 차원로 3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군난이 굶은 줄이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있으므로 마쳤습니다. 경기하라 한 캠핑을 잡는다. 차량 공격이 안기고 나를 기억하니는jor 발전이 났습니다! 우리 병력이 있으므로 가진다고 하면, 가방에 이곳이 흘러들 sufııı아아아! 우리 병력이 있으므로 가방을 뺏어있습니다! 감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한 손으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위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각각의 승리는 더욱, 동맹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